경연 시작합니다. 하이! 큐! 안녕하세요 나도 가수다의 MC 전도현입니다. 자 오늘 나도 가수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잠을 깨울 수 있는 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자놀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. 살며시 돌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 땡기세요. 자 여러분들 잠 좀 깨셨죠? 자 깨셨죠?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